안녕하십니까?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쿠만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지구의 평화는 어벤져스가 지켜주지만 동탄 거주민들 및 직장인들에 취하는 동탄치법, 네이튼치법 의원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윤민정 대표원장 홍영준 원장 정은하 원장 그 외 모든 병원 스태프 분들이 일심 단결하여 충치 및 신경치료, 침미치료, 그리고 임플란트 등 각종 치아 관련 빌런들을 물리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 중 지속적으로 충치 등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험 및 고통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네이튼 치과 의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다 자세한 후기 및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